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단장한 라디오설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제한적인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한 이스라엘이나 공격당한 이란이나 사건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즉각 보복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가가 되는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대표는 분노했고 이스라엘은 마땅한 거부라고 좋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은 미국 대학 캠퍼스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공격에 반대하면서 시위한 콜롬비아 대학생 1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총장이 직접 경찰국에 전화를 걸어 학생들을 체포하라고 했고 이란 오마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딸도 관련 시위로 정학을 당했습니다. USC 학생들은 친 팔레스타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졸업생 대표 연설이 취소된 아스타 타바스움을 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내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투표에 붙입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국적인 틱톡 금지안에도 투표합니다. 그런데 틱톡은 이제 수녀, 퇴역군인, 목장주 등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천만 명의 미국인 일상에 고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마금용 돈 형사 재판은 오늘 대체배심원 선정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첫 진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그오더부터 법정 온도까지 온갖 불만을 말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격전지인 미시건주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오클랜드 시위를 고소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위가 공항 이름을 바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된 올게닉 베이질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사람이 생겨서 리콜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주 사건이 크면 계속 그 사건을 가지고 뭐 24시간이건 48시간이건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쯤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보복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 현재의 미국 탑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형사재판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란 이스라엘 문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일값은 뭐 약간의 변동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긴장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사상 최초의 영토 공격을 받고 나서 그 보복 공격을 했는데 벤자민 에탄야우는 아마도 세계가 원했고 또 압박을 했었던 그 비슷한 정도의 공격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지금 긴장감 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변 국가 아랍의 긴장이 있기는 있지만 혼돈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긴장 최고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보고 있는 그런 뉴스가 한국이 직접 현지에서 취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것을 보고 또 번역하고 하는 시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군사적인 긴장 같은 것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낮아졌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란이 어떻게 하는가 그럼 세계적인 물가 공급망 어쩌란 말이지 걱정을 하셨는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란은 핵시설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물론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이렇게 또 공격을 받았다고 바로 보복 공격할 뜻은 없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란 매체들도 이거 빅티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비행 경로 등등은 바뀌었지만 공격당한 곳을 말씀드리면 두 곳인데 이란의 중부도시의 이스파판이라는 이 이스파판이라는 곳이 군기지도 있고 관광 허브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사일 생산을 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핵시설 네 군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 핵시설 뭔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곳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딱 그 목표물 선정 자체는요. 그러나 폭발은 있었어도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파판이라는 이란의 중부도시 이란에서 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드론들은 미사일은 북쪽으로 이 이스파판 북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곳 타블리즈라는 곳 여기서는 이제 요격이 됐다고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노 코멘트입니다. 이 내용을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것도 미국이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보복 공격을 당했다 하는 것도 이제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앤터니 블링큰 미국의 국무장관은 G7 정상회담 이런 곳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번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것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로 긴장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운데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었던 것은 그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이란이 300발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했어도 다 잡아내지 않았는가 99% 요격했으니까 승리를 선언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것을 들어주리라고 예상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한적인 공격이었죠. 이게 딱 이번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 무기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은 보여주면서 피해는 안 준 것. 이건 똑같죠. 이란도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무기를 쏟아부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제한적인 공격을 한 것. 세 번째 완전히 핵시설을 완전히 심각하게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들보다도 좀 약간 약한 정도의 긴장을 피하기 위한 체면 칠해는 하고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그 당한 만큼은 어느 정도는 갚는다 하는 그 정도만 보여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복이 순서가 애매해서요. 4월 1일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 등을 살해를 했고 그리고는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을 했고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다. 복수한 거죠. 리벤지입니다. 복수.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국도 참 정보력도 강하고 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제 그 폴리티코가 영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미리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 자 다 같이 컴다운 합시다. 컴다운 이런 얘기. 주변에 긴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최악의 상황도 피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1979년도 이란 혁명 이후에 적으로 선정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스라엘로 설정을 해놓고 이스라엘은 암적 존재다. 이스라엘은 사라져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가 많은 그 아랍 지역의 어떠한 반군 등등을 지원하면서 일하는 힘을 키워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종교는 아랍 국가들과 같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공격을 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못 살게 군다 하는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그런 팔레스타인을 감싸고 돌면서 하마스의 무기 주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반군의 무기를 주는 이스라엘 맛 좀 봐라 하고는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때린 거잖아요. 원래로 돌아가면 이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인 겁니다. 이 안에는 어제 유엔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이게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이 전체 193개국이죠. 유엔 소속돼 있는 국가가 그 국가들에게 우리 팔레스타인을 정 멤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면 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15개국 가운데서 12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좀 그렇게 해주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두 개의 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것만이 중동에 아주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요즘 많아져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이 그래 팔레스타인 하자 했는데 여기서 2개국은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을 했고요. 미국이 딱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거부를 하면 상임이사국 5개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그냥 유행 끝나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무슨 유엔 대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종의 외무장관이라든가 서로 국가마다 포지셔닝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화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노 그 자체였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국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땅에서 지금 우리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설립하고 이스라엘은 1948년도 국가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웠는데 바로 다음 해에 유엔 정회원이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하면 고립시키고 유엔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를 열심히 열심히 막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는 세계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지 되겠어. 팔레스타인도 일단 정회원으로 들여놓고 나중에 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어제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걸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벤자민 나탄야오가 이란에 대해서 그 정도 보복 공격으로 머물렀겠습니까? 훨씬 더한 공격을 해서 이란이 또 보복 공격하고 굉장히 긴장이 강해져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찌해야지 될지 모르는 그런 선거철에 그런 위치로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 거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팔레스타인은 아니 우리 땅에서 우리가 자결권, 자치권, 자유권, 역사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유엔이라는 이런 조직에서 정회원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건데 이게 뭐냐. 우린 그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츠 외무장관은 이건 부끄러운 결의안이 거부된 거지. 테러리즘은 보상받으면 안 돼. 뭘 얘기를 합니까? 하마스를 얘기하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당이 있으니까 가자지구에 물론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안 된 거고 상징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정회원이 되면 중요할 수 있죠. 투표권이 있고 일단 안전보장이사회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더 큰 힘을 유엔 안에서 낼 수가 있고 하는데 이제 어제 그게 안 된 겁니다. 미국의 대사는 유엔 대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직도 팔레스타인은 많은 부분이 테러리스트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하마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딱 인정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들이 완전히 너무너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세계의 138개국과 마티카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전에 이게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딱 선언을 했었던 적도 있고 하는데 특히 또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 등등으로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 등등으로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38개국과 마티카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이것보다 10분의 1도 안 될 텐데요. 굉장히 그렇게는 되지만 이게 말과 문서상에 다르니까 그 문서상으로 국가가 되는데 유엔의 정회원이 되면 훨씬 가깝게 갈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이걸 막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뉴스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큰 뉴스보다 더 더 큰 뉴스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다니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자녀분들이 미국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격돌 아무 상관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먼 나라의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교에서는 너무 이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 이 며칠 사이에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는데 그런데 어제 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의 이 모습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폭력 시위를 한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체포한 사람이 학교 경찰이 아닙니다. 학교 총장이 부른 경찰, 뉴욕 경찰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학생들을 체포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해 갔거든요. 아침부터 컬럼비아 대학교에 텐트를 막 쳤어요.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학생들이 뭐 세 개의 어떤 학생 조직이 있어요. 그 세 개의 학생 조직 가운데는 이스라엘, 보이스 오브 이스라엘이든가요. 아무튼 그런 이스라엘계 학생들의 조직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쭉 이 시위를 조직을 하고 학생들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학교가 너무나 이스라엘 돈에 끌려다닌다. 이스라엘 돈에 끌려다녀서 정말 치사하게 총장이고 이사회의 멤버들이고 쩔쩔맨다, 꼼짝 못한다,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되고 휴전을 해야지 되는데 학교에 워낙에 이스라엘의 검은 돈과 그림자가 강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불균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다. 이게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니시 샤피크 그제였었죠.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정치인들에게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학생들 시위하고 이런 거 다 잡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버드라든가 펜슬베니아 대학교 총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었어요. 이런 총장들은 우리가 우리의 학칙에 따라서 할 만큼 한다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돌맞고 말로 때림 받고 하다가 다른 이슈 등등으로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총장은 나가서 머리 쫙 엎드리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네 유대계 학생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마니시 샤피크 총장입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위반 리스트가 너무 길다. 언제 어디서 시위하는지 룰을 어겼고 하면서 텐트도 철거하도록 경찰들이 와서 텐트 철거하라고 내가 승인을 했다.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장으로서는 또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할 이스라엘의 역량력이나 돈이 컬럼비아라는 아이빌리그 대학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발설하지 못하는 것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순수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균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너무 친다 하는 이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잔디밭은 사실 표현의 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다. 학교의 최신 그 학칙에 따라서 그런데 아니 우리를 텐트를 철거하고 우리를 잡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한다.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는 이유로 정확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히르스라는 학생입니다. 이스라히르스라는 학생이 이번에 이제 텐트 여기에 과담을 해서 시위를 주도했다 해서 이제 정학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하버드 대학 아니 콜롬비아 대학교의 자매대학인 바너드 대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냐면 이란 오마르라는 스카프도 쓰고 다니고 하는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의원이죠. 소말리아에서 어렸을 때 와서 미국 시민이 됐고 지금은 연방 하원의원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무슬림 그 이란 오마르 의원의 딸입니다. 정학당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학 리더들도 우려하고요.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강하게 대응을 하라고 하고 기업인들도 이스라엘계 기업인들이 강하게 대응하라고 하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점점 대응이 정말 터프해지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규칙 자체도 엄격해지니까 학교라는 게 가장 표현의 자유라든가 생각이 완전히 발달된 단계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덜트로서 그런 것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제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인종차별 없애기 연합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의, 평화를 위한 주이시 목소리군요. 단체 이름이 이런 단체였고 학교 총장이 다 이 단체들을 그냥 뭉겨버렸습니다. 이걸 위반했어 하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고 하든가요. 활동 정지라고 하든가요. 그 영어 설명이 좀 불분명해서 일단은 활동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위를 해도 이번에는 평화, 비폭력 시위였지만 극단적인 시위도 많이 하거든요. 68년도에 베트남 전에 반대할 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빌딩 점거하고 이번에는 잔디바 지고 빌딩 점거하고 대단했었죠. 아무튼 이번에는 평화적이었다는 건 말씀드리고 또 USC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시위를 하더군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졸업생 대표 연설이 취소돼서 그렇죠. 아스나 타바수미라고 팔레스타인은 아니지만 남아시아계의 무슬림 학생 스카프도 쓰고 학교 다니고 공부 제일 잘했으니까 졸업생 연사로 선정이 됐겠죠. 교무처장, 교무처에 의해서. 그러나 친 팔레스타인적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USC가 5월 달에 졸업식을 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염려된다 해서 졸업사를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심히 표현의 자유, 평화의 시위다 하는데 정말 이만저만 많이 모인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콜럼비아 대학교의 시위에는요. 이번에 잘 알려지진 않았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하버드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죠. 코넬 웨스트 즉 무소속으로 나온 대통령 후보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고통, 특히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 이게 누가 누구에게 가하는 고통이라는 거겠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중에서 그 고통을 같이 가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량 학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소중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어제 시위를 했고요. 아무튼 지금 대학교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학생층은 더 튀어오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더 누르고 이스라엘계가 더 누르고 이 문제가 선거철에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나쁜 악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팍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모든 방송에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말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데 말하고 싶다. 누가 했을까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개그오더죠. 누구에게 모든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재판과 관련이 있는 판사, 법정, 주변 사람들 등등, 배심원 등등에 대해서 이게 이제 34개의 혐의로 형사재판 월요일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봐서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배심원들 선정을 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개그오더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또 본인에 대한 이번 혐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수십 개의 인쇄된 페이퍼상의 언론의 보도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손으로 아주 하얗게 두껍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도 이번에 스토미 대니엘스라는 그런 포르노배우와 잠을 자고 잠 잔 것을 숨기려고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주고 그 돈을 주고 나서는 그걸 비즈니스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 자금법 위반 등등 혐의 모든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요. 그 사람과 잠잤다는 것도 부인하고 다 부인합니다. 34개 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이걸 구태어 뉴욕의 주의 검사가 선거법 위반의 연방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연방 대통령 선거법 위반까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반감을 갖지 않을까 해서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혐의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사기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전략인 겁니다. 지금 어느 수위까지만 하는데 본인이 수위를 넘어서 개그오더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어기면 지금 한 10번 정도 어겼다고 하던데 그러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그 조절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법정이 너무 추워서 거기가 꽁꽁 프리징 될 꽁꽁 얼어붙었다 너무 춥고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온갖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케이블 텔레비전은 이제 박스는 가능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은. 전에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니까 사람들을 막 끌어오르게 하고 트럼프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돈으로 딱 사랑의 표시는 돈으로 딱 웹사이트 열어서 선거 기부도 하고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뭐 아니다라고 막 주장할 때였으니까요. 지금은 이미 혐의가 돼서 이게 재판에 들어가니까 박스는 가능하면 이걸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CNN은 가능하면 이걸 또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 바깥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텔레비전을 뭐 양쪽 몇 개씩 다 틀어놓고 보니까 바깥을 보면은 확실히 열기는 식었습니다. 카메라들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될 때의 시작될 즈음의 카메라 법정 바깥에 있는 그리고 마무리될 때쯤에 법정 바깥에 있는 카메라와 기자들 숫자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면요. 끝까지 있다가 끝까지 있고도 그 뒤에도 내가 다른 기자보다 뭐 하나 더 잡아가려고 아주 그냥 지키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 앞에서 뭐 뭔가 시위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런 열기도 많이 빠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결국은 12명의 배심원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두 명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얘기를 하면 착착착착 맞춰서 어머 내가 아는 이 사람 맞네 하고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내 신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또 트럼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공정한 그런 편결을 내릴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뭐 그런 것으로 두 사람은 빠졌는데도 또 채워서 12명은 채워졌지만 대체 6명이나 대체 배심원단까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게 끝날 것 같고요. 남자 7명 여자 5명 이건 이제 트럼프에게 성별로는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녀 문제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관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것을 배심원들이 배심원 예비 배심원 배심원단 배심원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배심원단이 되느냐 마느냐를 보면 이 사건의 본질도 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탈리아의 전 총리 셀비오 베를루스코니와 연관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탈리아 출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의 정책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personal 그런 행동이 너무 싫다. 정책까지 가기 전에 그 행동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저 사람을 닮으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기본적인 자격 미달이다. 정책까지 갈 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자기애 완전히 그냥 자기애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것은 어떤 배심원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과거에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판사가 그랬더니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좀 너무 그러네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애매한 과정에서 이 사람도 본인의 것을 읽다가 아 그게 예전에 그랬던 거고요. 예전에 그때는 막 선거철에 너무 흥분해서 그랬고 지금은 제가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도 앞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배심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미시건주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시건주는 격전지고 여기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차이가 지난 선거에서 그다지 많지 않았고 지금은 바이든이 굉장히 괴로운 곳입니다. 아랍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팔레스타인계도 있겠지만 팔레스타인계가 아니라도 아시아 쪽에도 무슬림 종교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란처럼 이란도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아랍계가 아무튼 그런데 종교도 그렇고 무슬림이라는 종교도 그렇고 무슨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랍계가 가장 많은 곳이 미시건주잖아요. 그런데 이 미시건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밉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케네디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사람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유타하고 미시건. 그런데 이 사람은 50개 주 전국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50개 주 전국은 크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격전지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주들도 지금 이미 확보가 됐다. 인증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격전지입니다. 노스케를라이나 주도 약간 격전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는 말이 물론 투표용지에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그 주에 조건이 맞춰졌는가. 그러나 이것은 다른 15명의 케네디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본인의 여동생을 포함해서 로버트 케네디의 전 법무장관의 다른 자녀들 그 뒤에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딱 공식 지지한 그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미시건주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내일 하원이요. 외국 지원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대만 이런 것을 투표를 하는데 이게 참 묘해요. 민주당에 의존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요즘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표를 의식한 거고 그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에 딱 붙을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의 하원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나고 오고 그리고는 본인이 우크라이나 지원한과 이스라엘 지원한은 특히 이 사람은 완전 완전 보금주의도 그런 보금주의가 없고 보금주의 중에서도 막 트럼프가 돼야지 된다고 사교처럼 믿는 그런 집단의 사람입니다. 마이크 존슨이라는 그런 하원의장의 정체성을 그런 대단한 대단한 기독교의 바탕을 두는 모든 것이 기독교가 정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연방 하원의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군사 지원해주고 대만도 해주고 이런 안이 이걸 이제 딱 하원의장이 이걸 가지고 가는데 공화당에서 반대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크라이나는 안 해주겠다. 이스라엘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역학관계가 이스라엘만 해줘가지고는 이게 통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공화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쫓겨나기는 싫고 쫓겨나게 될 때는 민주당이 또 표를 조금 도와주면 하원의장 자리 지킬 수 있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도 좀 봐줘야지 되고 이 마이크 존슨으로서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존슨은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이스라엘 지원안을 다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이걸 공화당이 반대돼서 민주당이 도와줘가지고 내일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는 아주 묘한 그런 상황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제거하라는 법안까지 이제 이 결의안 비슷한 것을 이 네 번째 안에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막았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가니까 미국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한다 하는 거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틱톡이라는 회사를 포함해서 민권그룹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새로운 안은 9개월 동안에 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회사에 팔면은 오케이 팔지 않으면 이걸 이제 미국에서 금지시키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틱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 아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오클랜드시를 고소했습니다. 어제. 오클랜드시가요 공항 이름을 바꿀 계획이고 이미 그걸 발표를 해서 이름도 바꿔 부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고소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시검사가 아마 오클랜드, 메트로폴리탄 오클랜드 국제공항 이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오클랜드 국제공항. 둘 다 기네요.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러면 그거는 쉽게 오는데 아무튼 메트로폴리탄 오클랜드 국제공항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오클랜드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이제 그걸 아마 항만위원회가 승인을 해야지 되나 봐요. 항만위원회가 승인을 했답니다. 상표권 트레이드마크 침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고 관광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클랜드 공항은 지금 새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오클랜드 국제공항은 이름을 바꾸면 뭔가 샌프란시스코 자도 들어가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그런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득을 조금 취하고 싶었던 그런 희망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샌프란시스코 시의 브랜드도 무시했고 정체성도 무시했다. 이거는 연방과 주정부의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답니다. 손님들 사이에는 승객이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혼돈을 일으키고 이게 뭐였지 뭐였지.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예를 들어 여행 사고 목적지를 공항을 잘못한다든가 등등 이건 전체 여행 산업에 피해를 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지역 전체가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제 이쪽 동쪽인 오클랜드나 이쪽이나 전부 베이지역 전체가 관광산업이 발달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법적이지도 않다. 샌프란시스코는 1950년대부터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연방 상표권을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공항에 샌프란시스코 이름을 넣느냐 이런 거고 오클랜드 항만위원회는 아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그래. 우리도 샌프란시스코 베이야. 샌프란시스코만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아니라 이 오클랜드와 이스트베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바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판결 어떻게 나올지 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틱톡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틱톡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틱톡이 2018년도에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후에 지금 완전히 고정돼 있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랍니다. 앱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틱톡은 쓴다는 얘기거든요. 엔터테인먼트죠. 틱톡은 다른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처럼 사람과 사람 친구들을 연결하는 거 내가 이런 걸 너도 봐줘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중독성은 더 강해서 거대한 괴물이라고 오늘 뉴욕타임즈는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사용자가 좋아하는 걸 너무 잘 파악을 한답니다. 맞춤형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헐리우드도 처음에 무시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케팅 도구 새로운 시대에 영화 보러 오라고 예를 들어서 소니의 로맨틱 코미디 애니원 벗 유 이 영화가 원래 별로 사람들이 거의 안 봤는데 틱톡의 사용자가 이걸 딱 올리고 난 뒤에 완전히 히트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티켓 판매 기계다 틱톡이 영화 티켓 판매 기계 이런 얘기가 있고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화장실에 거울을 없앴대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래서 거울을 없앴지 이런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가도 너무 그 틱톡을 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막 댄스도 하고 그리고 립싱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화장실에 대한 비판 그런 또 친구들을 때리고 왕따시키고 또 이런 것을 그 화장실에서 많이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그 화장실 거울을 제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는 미국 성인의 14%가 틱톡을 정규 뉴스 소스로 원으로 보고 있는 건데 2020년에 3%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널리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동영상으로 헤드라인 정도만 보는 것 그리고 남하고 또 공유를 합니다. 전통적인 뉴스 매체가 따라잡으려고 엄청 애를 쓰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데도 틱톡에 막 올려요. 기자들이 짧게 리포트해서. 그렇지만 지금 못 따라잡고 있고 요리가 저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원어부터 강한 분야가 틱톡에서 전통적인 요리법이 느슨하게 루즈하다고 하죠. 바뀌고 있는데 전통적인 건 계량을 해야 돼. 얼만큼 해서 몇 도에서 몇 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집어서 뭐 과일까지 다 튀기니까 막 다 넣고 튀기고 시간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넣고 저어주잖아요. 또 저었고 또 탈탈탈 털어내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주의력 결핍증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생활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뉴저지의 수녀님은 틱톡은 선을 위한 힘이다. 영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커뮤니티를 틱톡 덕에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장주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분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아 이거 트래시지 이거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용도 안 하고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릴 때는 그만한 이유는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 의회에서는 완전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완전 금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큰 나라는 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선거도 이렇게 하네요. 선거를 하는데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번 연속 이번에 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인도도 뭐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6주일 동안 7단계로 진행이 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6월 4일에 집계가 된답니다.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를 엄청나게 발달을 시켰고 세계 경제 단계를 5단계 정도를 끌어 일으켰고 그것도 이제 끌어올렸고 대부분이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발전소도 건설을 하고 그래서 집도 뭐 굉장히 많은 콘크리트 집 같은 것도 지어주고 범죄도 좀 줄어들고 주로 이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세계에서 14억 인구니까 가장 인구가 많고 유권자만 하더라도 9억 6천 9백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는요. 그런데도 사실은 인도도 빈부 차이가 엄청 심하고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군다나 이슬람 혐오증, 힌두교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박대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양극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3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이 트레이더조에서 베이질, 올게닉 베이질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돼서 병에 넣어 있는 건 말고 채소칸에 있는 거, 살모넬라균이 있어서 지금 리콜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어제는 이분께서 목요일이니까 목 터지게 웃자 하시더니 오늘은 금세 웃고 또 웃자고 하시는데 저도 친구야, 오늘 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웃자, 해와야.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가 아니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가사장할 numb지 능력 이동 가사장할 세اس이 이 absหม 그엔 그것은